정말 여기서 돈을 버시려고요? 거기에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.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. 또 스터디카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스터디카페 포털 사이트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에 약 2만 4천 명 정도 실제 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월 매출 3천만 원까지 찍어본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사실 잘 되는 스터디카페 운영법은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스터디카페 운영은 딱 3가지만 안 하시면 기본은 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스터디카페 어떤 스터디카페인가요? 사람들이 찾는 스터디카페 아니면 찾지 않는 스터디카페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